에비데이 고스테이 안녕하세요 고스테이 혜미입니다 네 고스테이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주신 댐님들 잘 지내고 싶어요 지금 드라마 포스터 촬영당에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포스터를 촬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해야합니다 막내들이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드라마 SBS 주말드라마 맛있는 인생에서 장미영이라는 막내딸이라고 하는 드라마 사장할 예정인데요 너무 기대하고 들립니다 저희 지금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기대해주시면 지금 제가 앨범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무도 노래도 너무너무 재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따라해주실 만한 그런 곡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깐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 한눈 팔지마 기다리고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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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